마포문화재단은 마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있는 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문화도시 마포의 꿈 특강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마포구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마포문화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청장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 담당관계자 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아티센터 스튜디오3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뉴스진행식의 재단 성과와 진행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이찬기 대표이사의 인사, 부서 소개, 박홍섭 구청장의 교육문화도시 마포의 꿈 특강 및 추천도서 소개, 재단 직원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마포문화재단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